올라오실 때 엄마, 이거 밤나무 보셨죠? 모르고 봤지. 아, 이거 밤나무예요, 밤나무. 어머, 이거 많이 떨어져 있다. 여기, 여기. 옛날에 엄마 이렇게 봐서 버려지면 발로 벌렸잖아요. 이렇게. 그래. 운동하...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까서 이렇게. 까가지고 하자, 야. 해봤어, 어렸을 때. 우와, 이거, 이거 큰데?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하나짜리야? 하나짜리예요, 엄마. 어머, 이런 게 또 있네. 아직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아, 벌어졌잖아. 어머, 이거 완전히 벌어져 있다, 야. 어머, 이걸 어떻게 그냥 가. 아이고. 이걸 진짜 어떻게 그냥 가냐, 이게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좀 봐. 아이고, 이뻐라. 어머. 아이고, 재밌어, 이걸 어떻게 먼저. 그냥 볼 따지 말고 이거 따자. 볼 따지 말고. 이거 하나짜리, 이거 봐라, 이거 봐.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그냥 떨어져 있어요, 엄마 이렇게. 이거 하나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크네. 어머, 어머. 이거 못 가겠다, 진짜. 엄마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걸. 너 나이 속에 없기도 했어. 둘. 아니, 잠깐 했는데. 엄마 이만큼 다 잠깐.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또 이걸 받아야지. 아이고, 이거 분수건 잘 가져왔다. 아이고, 아이고. 드려요? 아이, 줘야지, 그럼 뭐. 지가 먹으려고 그랬어, 그럼. 아이고, 주와라. 이야. 아니, 금방 한 대빡 되겠네. 막둥아. 네. 쟤 많아요, 엄마 지금. 옷에 잔뜩 해놨어, 막둥이. 누가? 막둥이 뒤에. 막둥아, 너 가져갈래? 엄마 드릴래? 아, 드려야죠. 아이고. 이야. 너 주시면 되네. 우와. 야, 야, 그거 주신 게 그게 제대로 익은 거야, 여기 넣어. 저거, 저거, 저거 열어. 이렇게 봐, 그쪽 가봐. 옳지, 옳지. 옳지. 이거 하나에서 엄마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봐. 이거 봐라, 나도 잘 까지. 어머, 이거 세 마리나 들었네. 세 마리요? 이거 봐. 오, 그거 크다. 아이고, 이것도 크다. 아이고, 참. 아니, 여기 이거 봐. 이걸 어떻게 그냥 안 가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 저희가 드릴게. 아니, 안 가둬요. 저기, 저것도 있다. 남이. 엄마 욕심내지 말고 일단 꿀이 더 가격이 많아. 일단 엄마 가야 돼, 꿀이. 꿀이 더 중요하다니까. 아이고, 꿀 안 중요해. 아이고, 어떡해, 이걸 보고 그냥 가. 아이고, 어떡해. 가면서 이거 다 빨리 치워. 못 가고 있어, 오늘. 근데, 저거 봐요. 어머니 닮아서 막중인데 지금 저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혼자. 영아. 예. 가자, 이제. 아, 예. 고마워하라, 고마워. 고마워하라. 이런 행복을 맛보다니. 1주차 제가 듣게, 엄마. 이거 안 가져요. 아니, 가질 것 같아. 아니, 안 가져요. 아니, 엄마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이고, 웃어 죽겠네. 올라가다 또 따자. 올라가다 또 따자.